갑자기 아버님이 배가 아프지 않아서 쓰러지셨어요. 우리 아버님 어디 크게 안 좋으신 거예요? 너 오빠는 들어오면 늘 네 맘대로 이래? 나만 취직시켜주면 알아서 다 해줄 수 있는다. 뭐? 소송 당해 망신당하고 이혼당 말래. 곱게 위자료 좀 해. 천주 만나고 왔구나. 누가 천주를 만나고 와? 어디 있는지 빨리 말해! 어제법에 배가 하도 아파서 한숨도 못 잤는데 제가 왜 이랬죠? 우선 검사부터 받아보시죠. 여기서 이 오복이의 제일 인생을 한번 살아보더라. 그냥 저한테 얘기하셔도 되는데 10% 미만입니다.